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진짜로? 네 지현씨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진짜 멋있어 지성이 안녕 아니 형 지성이 안녕 아니 제대로 아니 이거 아니 괜찮아? 전라도 안녕 하트 마크 안녕 하트 하트 아니 어디가 바빠 아니 하트 나 진짜 하고 있어? 응 진짜 하고 있어 NCT DREAM 하트 자 저는 지금 저희 드림 촬영 중인데요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저 카메라 각도를 봐봐 잠깐만 얘들아 방송 중이야 뭐야 진짜 방송이야? 네 하트 없잖아 뭐야 너 파이지 아니? 아무것도 없어 하트 파이지 재민이 미션이야? 재민아 야 야 야 야 어디가 아니 와봐 어디가는데 아니 와봐 어디가는데 아 잠깐만 와봐 야 잠깐만 와봐 야 잠깐만 재찬이 형 말 들어주지마 저 미션이 그니까 아 미션이야? 어 호각신거 아니야? 잠깐만요 아 재민아 재민아 반팅 재민아 반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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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황런지 어디갔어 아 미션이었어? 아 미션이었어? 어디였지? 방송중이야? 인스타 라이브야? 응 왜 갑자기 오케이 성공 아싸 자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